이리 오너라! 게리직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유상통에서 2023년 게리직 시험 100일전 100일장을 시행하노라! 매일 공부하느라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유상통으로 센스있는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응원! 격려! 센스! 신박! 감동! 어떤 컨셉이든 좋습니다 무릎을 칠만한 센스있는 삼행시 기대하겠습니다 일정은 2월 9일 목요일부터 2월 15일 수요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2월 20일 월요일까지 센스있는 삼행시 지어주신 분들께는요 오! 장훈 한 명에게 치킨 콜라 세트를 두 장원 10명한테 커피와 디저트 세트를 그 외에 총 50명을 선발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준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참여자의 아이디를 유상통 선생님께서 직접 포명 오! 직접 읽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와! 어때요 여러분 바로 삼행시 써야겠죠? 바로 쓰세요 그럼 많이들 참여하시게나 하오 하오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다시 해야겠네 개 아무도 없는데 괜히 했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해야겠다 매일 공부하니라 지친 힘드... 아... 다시... 2월 15일! 목요일까지... 아니 목요일이 아니라... 다시... 10일까지... 그 외 50명을 선발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어? 개인적으로는... 어? 딴 거 좋아하는데? 아무튼 다시 할게요 괜히 넣네 센스있게 삼행시를 지어주신... 하나 둘 셋 센스있게 삼행시 지어주신 분들께는 바로 왜 이래... 그렇지?